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발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인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뤄서 아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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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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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패스오버 그냥 맡겨버려 미움이란 영혼을 동시에 영과 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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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왕정 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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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육정 육정 천국 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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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받는다고 그야말로 자기들만의 비밀스러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들이 말하는 주장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고 보이는 것은 다 악하다. 보이는 것은 다 악하고 안 보이는 것만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선한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뭘요? 인성과 신성을 그렇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과 일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떠났다. 성령이 떠났다. 그렇게 주장해요. 다시 말해서 잠시 사람 육체 속에 있어 사용했을 뿐이고 육신이 죽을 때 떠났다. 이걸 신학적으로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그럴듯하게 말하죠. 아주 설득력이 있죠. 그 당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따랐어요. 당시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거짓 진리를 퍼뜨려가지고 자신들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교회를 떠났어요. 사도 요한은 이들이 즉 그리스도다.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마태문 심장심질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하고 우리 예배들입니다. 절대 진리죠. 절대 진리. 절대 진리를 위해 우리는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서가야 무리지를 않습니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려 누가 흔들어도 무리지 않을 것이다. 연구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의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곧 하나님의 도 복음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대한 무지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진단했어요. 복음 진리를 올바르게 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원활하게 할 때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뭐라 말했냐 좋은 열매예요. 열매라 열매 거짓과 진짜의 차이가 뭐냐 열매다 열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랩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아서 그들을 알리라 열매입니다 열매 영계 모든 신도들 삶의 현장에서 영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강조하신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지혜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 안에 있는 성리입니다. 4절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사도 요한은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부딪힐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잘 밝혀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영 앞에 미혹의 영은 게임이 되지 않는다. 진리의 영 앞에 왜냐하면 예수 거기서께서 이 사단을 십자가에다가 완전히 꺾어버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여러분 어려움 오고 염려 걱정을 사단이 집어넣어 주거든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모든 걱정, 염려, 불안에서 건져주겠다. 꺾어버렸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버렸어요. 종이 호랑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두려움이 와도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요한봉의 16장 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활란다거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불신자들은, 역사학자들은 십자가 죽으면 끝났다 생각하시면 천만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이 부활이 이긴 거예요. 처형 십자가 처형 비참하게 죽였지만은 죽으면 끝났으면 졌지요. 부활하심으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겼다라는 표현은요. 완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 승리가 이미 성취되었고 지금까지 그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입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야구부 사단 출제를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전 평신도 때는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고 이런 기회가 없었잖아요. 목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이 불치병자들 지하실에서 목동 지하실에서 상가 지하실에서 개척하다 보니까 개척하다 보면 희한한 사람들은 많이 옵니다.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개척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줄 모르니 귀신을 쫓아봤습니까? 병을 고쳐봤습니까? 그런데 그 사복음을 쓴 속에 참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걸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불치병 환자가 일어나서 그러고 이야 내가 보면 내가 놀랐어요. 그만큼 우리 속에는 능력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라고 주어지고 평신도 다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이미 주어져버렸어요.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으면 사용이 될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될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자 빛이 임하면 뭐요? 빛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어둠 물러가게 돼 있잖아요. 어둠 물러가요. 진짜고 가짜는 그냥 물러가게 돼 있잖아요. 진짜면 정말 예수 생명 예수능이 있다고 하면 허감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가 올 수가 없어요. 천만 명이 저주해도 상관없어요. 예수 생명 예수는 있다고 하면 아멘 그렇게 우리의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틴 루터가 당시 로마 교황청에서 부르잖아요. 그때 막 찬양하면서 막 그 어마어마한 기화장이 다 마귀같이 보였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귀가 병귀를 신하고 찬양고리면서 확 혼자 들어가잖아요. 대 당시 그야말로 전 나라마다 왕을 보낼 만큼 힘이 있는 교황청 게임이 됩니까? 영적으로 싸움 무장해서 싸우잖아요. 혼자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소유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하는 게 별것도 아니에요.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하나도 못해요. 속이입니다. 속여. 속인단 말이에요. 오고 오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성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 능력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성리를 보장받은 존재예요. 이미 성려한 거예요. 이 사실을요 확인하면 누리는 것이 뭐냐 성정적 신앙생활이에요. 눌러주시면 안 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먹는 거 우리가 어릴 때매도 새끼 밥 먹는 게 힘들었다니까요. 그렇게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요즘 거소를 안 해요. 다이어트 한다고 먹질 안 해요. 아예. 얼마나 잘 산 시대가 됐는데 북한 보세요. 굶어 죽어 가고 있다니까요. 지구촌에 유일하게 물론 아프리카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지구촌에 70억 인구가 사는데 3분의 2가 3분의 2가 한 달에 100불가 살아요. 100불. 100불이면 10몇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게 가난합니다. 다들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제사장나라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한국을 지금 띄우고 있는데 트럼프 뭐랍니까. 한국 돈 많은 나라라고. 저렇게 잘 사는 나라 돈밖에 없는 나라인데 왜 우리가 저렇게 국간비를 작게 받냐. 그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분들이 볼 때는 한국을 대단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다민족들은 제가 이제 내년에는 우리 다민족입니다. 다민족 얼마나 260만 명이 와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 인구의 5%에 5%. 지금 우리 해외 땅 끝까지 만민에게 우리가 성격을 열정을 가지고 세계로 향해 나가야 되어있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 다민족도 훈련시키기에서 보내면 이건 막 세파수 끝내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어느 한 달 노력할 필요도 없고 어느 해본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다 민족이 몰려오고 있어요. 서울에 제일 많아. 서울에 누가 제일 많으냐. 미국 사람 제일 많아. 경기도가 나머지 미국 외에 미국 일본 외에는 싹 다 경기도로 다 퍼져있어요. 엄청납니다. 지금 이런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지금 장박탈을 넓히는 방향을 어떻게 나갈 것이냐. 고민하고 있거든요. 거룩한 고민. 기대하시라. 성부영신예배. 5절 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뤄서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 진리의 영에 속한 자는 사도 요한과 다른 사도들이 지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말씀을 주며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의 말을 따르는 이라. 나를 말씀 따르는 이거 반대로 미혹의 영에 속한 자들의 모습은 뭐요? 반대지요. 그래도 그렇지. 토를 달지요. 보대로 안 받지요. 의심하지요. 오늘 못 받지요. 그러되니까 미혹의 영이 사도 바울은 대살고서 2장 9절로 10절에 이런 모습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두 속임으로 멀망하는 자들에게 이스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하미라. 사탄의 활동을 따라간 사람들 미혹의 영에 속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이스라니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며 진리가 기준인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요. 진리의 사랑을 거절한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안 받는 거죠. 우리의 삶은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말 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근거한 진리 안에 있을 때 성리하는 기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진리만 들으면 눈이 벌쩍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할 때 영혼이 띈다고. 심장이 띄어요. 오늘 본문은요. 요한 1서 4장 1절 6절 말씀 아주 독특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진리 절대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삶을 강조를 하는데 앞뒤로 뭐가 있어요. 앞뒤로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앞뒤로 요한은 7절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본문 6절까지 읽었잖아요. 7절부터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대전제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주로 이렇게 교회들을 방문해 하잖아요.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주로 수요일 날 주로 교회를 가면 그 당시 사랑의 교회 옥한 목사님 목교 그 교회 가더니 강단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가지고 개척할 때 개척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작했어요.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막 기다렸다 벌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는 그분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이거를 또 강조해요. 앞에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해놓고 오늘 이 말씀 하시고 나서도 또 강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또 강조해요. 마치 1절 6절까지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사랑 사이에 뭐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 사이에 절대 진리가 들어있어. 절대 진리가 다 들어있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사랑은 진리에서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모르고는 사랑할 수 없지요. 그 사랑은 진리에서 시작된다. 교회는 보금의 절대 진리위에 굳게 서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야 되요. 내가 말이 한다 한다 안 한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이 있느냐. 사랑은요. 모든 사람을 수용합니다. 내가 동기가 없어야 돼요. 내 동기가 없어야 수용이 되지. 내 어떤 계획과 내 계획이 있는 날 그거 안 맞으면 안 하죠. 불편해서 안 만나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없어야 돼요. 그래야 누구든지 다 수용하고 왜냐하면 사단이 오해라는 도구를 가지고 사람들 다 갈라놓거든요. 오해를 갈라놓기 섭섭막이 자상심 건드려가지고 다 상처 죽고 상처받게 만들어서 오해가 오해가 커서 완전히 찢어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상처 없는 사람은 다 수용하지 다 받죠. 다 이해하지요. 상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 뭐 뭐 한다 안 한다 그걸 실적 위주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해서 이게 첫째예요. 이게 첫째로 기도를 아무리만 해도 사랑이 없으면 빠가야 가짜예요 가짜 작아야 작아 나 헌신 말했다 전도 말했다 근데 사람을 막 무시해 개무시하고 막 가짜입니다 가짜 지의 의의를 위해서 설치는 거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예원교회가 이래 돼야 돼요. 사단이 아무리 흔들어도 강단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보금의 절대 가치가 삐칠 바라는 사랑의 공동체 보금의 절대 가치 이게 현장의 장막을 넓혀가는 증거가 있죠. 이 응답 받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소통을 주제로 한 강의로 유명한 김창욱 교수 여러분 잘 아시죠?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재밌대 웃기고 아주 김창욱 교수 아주 불행하죠. 제주도에서 아버지 농인이고 뭐 실제로 엄청 그렇게 불행하고 자랐는데 이 사람이 그렇지 않으잖아요. 상당히 강의를 잘하더라고. 김창욱 교수에게 여학생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내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는데 기다릴까요? 기다리지 말까요? 그런 질문을 그렇게 할 때 김 교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회입니다. 이 학생이 기회라 그럼 헤어질 기회란 말인가 이렇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니까 김창욱 교수가 이렇게 말씀 내가 정말로 내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확인할 기회입니다.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와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내가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은 것인지 문제사건 왔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영계 모든 성도들 입으로만 주여주여하는 게 아니라 문제와 사건 속에서 더 빛을 바라는 참된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 이걸 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길 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원계 모든 성도들 절대 진리위에 꿇끈이 서는 믿음 가진 신앙인들이 되게 도와 주옵사사.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며 문제의 사건 왔을 때 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 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게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여기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세입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주옵사사. 예수의 성받대로 기도합니다. 아멘.